이번에는 정렬인데요. 우리가 정렬을 SORT라고 하는데 얘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정렬이 있는데 오름차순 정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일 경우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되는 거 그게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그거에 반대 개념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 대소문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 그러면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할 때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당연히 영문 같은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 오름차순이니까 숫자처럼 작은 게 먼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갖다가 데이터를 섞어 놓고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 그래서 숫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숫기 소대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빈셀. 여기서 빈셀은 공백을 뜻해요. 단 소문자 대문자 옵션에서 구분하도록 설정해 놨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옵션에서 오름차순 정렬에서 숫자 그 다음에 기호문자 특수문자 숫기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숫기 소대 한 그 다음에 빈셀. 이 빈셀은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내림차순 정렬 같은 경우는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여기 지금 빈셀. 빈셀은 항상 마지막.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니까 오름차순의 반대.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 내림차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 하나만 함께 두시면 된다라는 거고. 정렬 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으면 표시를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을 하더라도요. 정렬시 이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 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으면 표시를 한 다음에 정렬하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숨겨진 열이나 행. 정렬시 이동되지 않는데 이동된다고 정렬된다고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은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64 정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특정한 글골셀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다. 보기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직접 볼까요? 지금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게 되면 정렬 기준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셀의 값, 셀의 색, 그 다음에 글골색.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 소식 아이콘, 정렬 기준, 셀의 값, 셀의 색, 그 다음에 글골색.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들어가게 되면 정렬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맞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볼까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해서 정렬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숨겨진 행 정렬할 때 같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